매물 번호 J-027 소재지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건축물 정보 블록구조 단독주택 면적 토지 263평 870제곱미터 연면적 39평 129.86제곱미터 세용승인일 2001년 1월 1일 매매금액 2억 2천만원 건축물 방향 남동향 거실 기준 내부구조 방세계 거실 주방 욕실 1개 다용도실 1개 남방수도 기름보일러 시수도 우물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주차대수 2대 거래형태 매매 매물 설명 해당 매물은 거제시 거제면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매물입니다. 골목길을 통과하여 집 마당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주차는 2대 정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금액을 2억 정도 낮추셨으며 진짜 땅 값만 받고 매매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뒤에 텃밭이 바로 붙어 있어서 텃밭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우리 집은 장을 보러 갈 때 생선과 고기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텃밭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 취미활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으신데 첫 번째는 담금주를 만들어서 수집하기 두 번째는 난초와 다육이 그리고 구하기 힘든 특이한 예쁜 꽃들과 나무들을 집에서 가꾸고 키우시는 취미활동을 하십니다. 주인 아저씨 취미활동을 말씀드린 이유는 해당 주택을 매매하실 때 방 안에 가득한 담금주와 집 뒤에 난초와 다육이 다양한 고가의 식물들을 70에서 80% 정도를 그냥 드리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 주택은 크게 손볼 곳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태양광이랑 농업용 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뒤에 우물이 있어서 농사 지으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꽃을 좋아하시거나 텃밭 관리를 하시면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매물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